오늘은 모처럼 영상이어서 도곡동 집을 출발해서 안양 산막사 어필로 유명한 산막사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킬로미터 라이딩 중입니다 종 소요된 시간은 33분이며 평균 속도는 시속 17.7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4분입니다 공도로 가는데 주말이야 차가 없어 공도로 이기러 가야합니다 어필 시작입니다 제 앞에 올라가신 분이 보입니다 어필이 장난아닙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필이 장난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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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이가 장난아닙니다 어 exemplo 아, 끊임없는 오피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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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 다운휠은 따뜻합니다. 극크하고 이런거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감속을 합니다. 다운휠은 따뜻합니다. 다운휠은 따뜻합니다. 다운휠은 따뜻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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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m 부 왼쪽 길입니다. 10m 부 왼쪽 길입니다. 잠시 후 왼쪽 길입니다. 1.6km 직진 구간입니다. 1.5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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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 구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